뭐 하는 거야, 지금? 나도 이렇게 할게 돌려! 돌려! 아니, 돌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산스장에서 직접 PT를 해달라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셔서 아이고! 어깨로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우리, 이렇게. 안녕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명지전문대 1고학번 최준호라고 합니다. 아, 최준호 씨.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2고학번 이바다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바다예요? 네. 에이, 유씨? 우리 약간 좀 커플이구나. 네. 교재인 지 얼마 됐어요? 1년은 아직 안 됐고, 반 년 정도 됐어요. 그, 최대 입시죠? 네. 그러면, 너 최대 입시 없는 거 보셨겠네? 네, 보셨죠. 아니, 봤죠. 본인에게 존재를 주는 운동 스타일이네요. 네, 저를 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는 스타일 맞아요? 아, 이게 약간 일기다. 두 명이제는 빠르구나. 두 분 다 운동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최대생이 있으신데, 그, 지원하신 이유가? 이제 연습생이랑 저랑 입시가 끝나면서 운동을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제가 입시하기 전이나 입시할 때나 마랑님 유튜브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그럼 체중은 원래 몇 킬로였어요? 체중은 원래 한 80 몇 킬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8킬로 쪘어요? 지금 한 20킬로 쪘지 않았을까요? 20킬로? 아, 이거 진짜. 아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최대 5,200개요. 자, 하이니, 시작! 또 우리 준호 씨 같은 경우는 축구 전도 한 10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이 가볍습니다. 깊어 있었어요? 미드필더였습니다. 어,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 이 체중이면 약간 좀. 그때 말랐다 하니까요. 아니, 난 진짜 잘라 그랬어요. 약간 좀 주문을 장악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빠르 하세요. 바다 씨,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좋습니다.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좋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자, 아직 멀었어요. 출발합니다, 계속하세요. 근데 진짜로 체력이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일반인들 수준이 뛰어 넘은 거예요. 왜냐면 알 거야, 본인들이 지금 이게 힘든데 해봤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느낌. 좋아요. 이런 진지한 분이 불쌍이나. 아직 남았어요. 자, 850개 남았습니다. 850개. 네, 자, 850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눈깔 뒤집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본인이 지금 체력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올리세요. 자, 그럼 마지막 스포트 봐드릴게요. 마지막 스포트 10초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초 늘릴 거예요. 자, 시작. 자, 10. 좋아, 9. 봐봐, 할 수 있잖아. 8, 7, 6, 5, 4, 3, 2, 1. 오케이, 쇼. 아, 형님 봐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이게 자기 할 수 있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굉장히 싫습니다. 오늘 컨셉은 그겁니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오늘 경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셔틀런 20개를 할 건데, 늦은 사람은 제가 1분 동안 정말로 살짝. A taste of hell.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절이 마사 사장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승자 씨는, 승자는 저기 앉아가지고 보게리 스웨트 드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셋, 고! 왕복이, 왕복 20번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천천히 제어 잘하면서. 와, 근데 우리 바다 씨가. 아, 좋아요. 자세히. 그렇지, 좋아요. 네,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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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지금 다섯 개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다섯 개만 할 거예요. 준호 씨 보다 다섯 개. 지금 와야 다섯 개예요. 자, 출발. 다섯 개만 하면 됩니다. 왕복 다섯 개.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힘들고 가셔야 돼요. 바다 씨. 메일을 이렇게 보낸 사람이 지금 수천 개, 수만 개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뛰셨는데 이거밖에 안 보여줄 거야? 빨리 좀 뛰라고. 이제 네 개 남았어. 이제 본인도 네 개 남았고. 이제 발 차이 나잖아. 좀 뛰라고. 아, 좀 뛰라고. 아, 뛰라고. 그렇지. 좀 힘내서. 세 개 남았다. 세 개면 되잖아. 우리 하나, 둘, 세 개 할 때는 힘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뛰세요. 준호 씨 마지막 스파트 두 개. 스파트. 자, 이제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혜지. 쫓아가. 도둑, 도둑, 도둑. 하나, 하나.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라고. 자, 준호 씨 마지막이야. 자, 빨리 오세요. 오케이. 준호 씨. 준호 씨 승리. 여러분, 이제 쉴 때가 아닙니다. 자, 일로 오세요. 햇빛 바라봅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쉴 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리얼이에요, 운동. 자, 다리 벌리고. 상체 낮추고. 자, 다리 굴리세요. 자, 다리 굴리세요. 다리 굴리세요. 상체 낮추세요. 엉덩이 낮추세요. 키우고 계세요. 엉덩이 더 낮추세요. 저쪽으로 스쿼츠 하셔야 돼, 스쿼츠 하셔야 돼. 상체를 올리고. 그렇지, 좋아요. 더 낮추세요. 자, 곁치면 푸시업하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버피 패스 알잖아요. 빨리, 빨리. 더, 더, 더. 더 굴리세요, 더 올리세요. 자, 여기서 뭐든지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 스포츠 열 개. 전발, 더 빨리. 자, 힘. 고. 아, 이 꽉 깨물고 그냥. 눈 꽉 깎고. 심령을 느껴. 지금 널 열 개를 느끼라고. 자, 5. 자, 더 빨리. 3. 3. 2. 1. 오케이. 힘 드세요. 하아. 아. 수영씨 어때요? 힘드네요, 그럼. 어때요? 힘듭니다. 자, 이 앞에 보시는 거는 로프라고 하는 건데. 네. 좀 와이드 느낌의 스쿼트를 딱 해서 하체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선 씨 세우셔야 됩니다. 숙이시면 안 돼요. 세우시고. 잡고. 위아래에 흔드는데 이제 강력하게. 봤어, 안 봤어? 벌레 때문에 한 손씩 100개 출발 어 좋아 파동 굉장히 마음에 들어 역시 중원을 장악하는 미래피드인가 자 살짝 세야 돼요 좋아요 아 지금 하체가 굉장히 고집력이 좋아요 살짝 앉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쪽에서 파동을 키우고 좋아요 좀 더 악바리 하란 말이야 아 중원씨 옛날에 얼마나 연습했어 파동이 정하져 파동이 정하져 뭐하는거에요 지금?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려 할 수 있어 가디아스 파트 오케이 출발 오 좋아요 여성인데 힘이 좋아요 위아래 위아래 왼쪽 위아래 한 대 돌리지 말고 좋아요 그렇지 좀 더 이딴 걸게 좀만 더 하체 하체 내리고 그렇지 멀었어요 복중하세요 이제부터 빨리 돌려 굳이 운동하러 왔는데 지금 쉬면서 하는건 운동이 아니에요 나가서 지금 세게 해 돌려 좀 더 세게 돌려 돌릴 수 있다고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돌려 돌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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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 조금만 더 세게 마지막 열게 시작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셋 셋 셋 셋 셋 셋 형사진 이 언덕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훈련한 장소 중인 최고의 장소예요 어떤 언덕이든 좋습니다 자 왼손에 계단을 끼시고 왼손에 계단을 끼시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저를 밀고 올라가시면 돼요 한 번 밀어주세요 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어때요? 배티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가요 힘이 많이 가죠 그렇죠 이걸로 저를까지 밀면 돼요 쉽잖아요 네 빨리 미시면 돼요 그냥 저기까지 며칠 안 걸려요 준비 시작 자 위로 올라가세요 우와 미세요 우와 저기까지예요 저기까지 어 오케이 빨리 미세요 밀어 안 돼 밀 거야 미세요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우와 왜 안 그러지 빨리 미세요 컴온 컴온 아 컴온 우와 아 으응 으응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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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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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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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보세요 빨리 하하 제대야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린다 계속 밀어야 돼 밀려야 돼 제가 밀 거예요 그렇지 밀어 이제 체치 밀어줄게 자 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밀어주세요 좀 더 좀 더 좀 더 다왔다 다왔다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해물 밀어 알면 제가 지금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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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그대로 바로 앞으로 미세요 밀어 밀어 저 여기까지 갈 거면 계속 밀어야 돼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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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밀어 밀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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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직 계속 가야돼 안 가면 밀어요 다왔다 다왔다 밀어, 밀어, 저거 다닐게 밀어, 빨리 밀어 저거만 해준다고 그랬어, 밀어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밀어, 밀어 밀어, 좋다 파이팅, 파이팅 밀어, 다 왔다 마지막 2m 2m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 왔어, 진짜 나왔어 진짜 1m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그냥 미시면 됩니다 어떤 수단이든 어떤 수단이든 드시는 것도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되는 거? 저기까지, 저기까지 네 시작 힘내서 걸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늘었어 늘었어 한 발씩 늘어 아, 다시 늘었어 자, 운동 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조금씩만 해가지고 할 줄 알았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끝까지 해보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네 운동 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향수 그대로 그렇죠 먹어보세요 고소함이 없어요 고소함이 없어요 뭐래? 요즘에 구독자분들이나 운동 많이 하시길래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해서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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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